야, 요거 요거 느낌이 있다. 보내드려, 아니면 여기서 들고 와. 오케이, 야아. 자, 먹어봅시다. 약간 신고, 신고, 소금 있는데 뭐 각자. 그거 놔두면 늘어. 어, 놔두면. 그대로. 어때, 시원아?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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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싱거워요? 맛없어요? 먹어봐, 먹어봐. 나 진짜 실패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. 없는데. 싱거워? 아니에요. 아니야. 진짜 맛있어. 왜? 진짜 맛있어. 쟤 괜히 그냥 웃자고 그러는 거야. 이거 파 다 넣어도 되겠다. 네. 이거 파 다 넣어도 되겠다. 네. 그게 맛있는 양념인데. 파가. 진짜 맛있어. 주린이 모자라. 막판에 파를 그걸 다 넣어가지고. 파에 그. 드리근 파. 새콤한 맛? 새콤한 맛이 더 많이 날 뿐이야. 난 그거 새콤해서 맛있는데. 아, 맛있어요. 응. 맞어. 좀 드리근 게 위에 땄어요. 그래, 맛있는데. 그냥 그 파절이의 그 새콤한 맛이 더. 근데 이 상태에서. 저거 확 볶으면은. 그 파도 익으면은. 그럼 네가 해먹엄마, 나부터. 아, 형 맛있어요. 맛이 있는데 형 차가 왜 자꾸 화를 냈어요. 맛이 있는데 형 차가 왜 자꾸 화를 냈어요. 맛 없어? 맛 없네, 지금 화를 냈는데. that's so a good part. 유지화 편 오늘 네나? legitim 같은 instagram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